호잇! 조용! 저기 두 명 가다버리실? 엠방향? 산 위로 올라가네?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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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어 오토바이 우리팀 아닌 네? 오토바이 350 진짜네? 어 잠깐만 다시 하도 느낌이 코아님 방향인데? 느낌이 쎄한데? 코아님 조심 어? 내 쪽으로 오는데? 갈게요 차 한 대 더 능선 타는데? 저 오토바이? 능선 타고 진도 이동 중 뭔가 조합이 방금 보급파티에서 보면 조합 같은데 어 그쵸 차가 한 대씩 타고 간다 한 명당 일단은 능선 넘어왔어 어 세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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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엠방향이 세웠어요 한 이쯤에 세웠음 초록핑쯤에 세웠어요 아 확인 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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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은 저기 세웠다 요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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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핑 다시 한 번 저기 세웠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다시 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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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하즈 둥글레 둥글레 어 저기 자리 잡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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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내렸어요 초록핑 아 오케이 초록핑에 한 명 보이고 어 저기 언덕에 다시야 다시 내렸어요 언덕 쪽에 오토바이 다 한 대 간다 어 다른 파티 같은데? 어 다른 파티 같은데? 어 다른 파티 같은데? 이거 이재에 눈비자 너무 거지 아 같은 파티다 같은 파티 버기 필 기절 버기 기절 버기 기절 버기 마무리 버기 마무리 그 파티에 한 킬 시켰어요 80 방향 제가 어그로 함 끌어봄 오 나이스 왼쪽에 눕혔다 왼쪽에 네이스 오른쪽에 빨간 바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주황 바지 네 어 보급 보급 찍어놔야겠다 보급 이쯤에 떨어져요? 아 까비 위에 오토바이 아 내려간다 어 뛴다 우측으로 뛰어요 돌 두 명 우측으로 뛰어 네 오케이 개피 뒤로 뺏은다 어 왜 세 명 아 둘이 싸운다 다른 팀이랑 싸운다 미니가 킬 미니가 기절 시켰어요 위쪽 파티가 이기고 있음 위쪽 파티가 이기고 있음 눈쟁이 위 눈쟁이 위 눈쟁이 위 거기 바로 위 어 소리나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죽임? 그리고 다시 위 그리고 그 위에 더 있어 위에 더 있어 그 다음 돌에도 있어요 나 쟨다 나 쟨다 나 쟨다 쟨 한 명 어 위에서 내려온다 거기서 대략 125 방향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보이나 해?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아 어 걔들 거기 두 명 있어요 거기 돌에 두 명 맞는다 그 쟤 다른 애 다른 애 또한 꼬맞았어 나 죽인 수커드한테 죽는다 쟤 내 어 확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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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집에도 있어요 집 200 아까 그 싸우던 집 아 멈췄다 내 앞에 한 명 어 오케이 확인 저 갑 갑 나오면 쏠게요 안 돼 왼쪽에서 그쪽으로 안 돼 아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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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쨉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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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자리 너무 안좋아요 쨉니다 어 뭐야 나 맞네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집에서 미니가 쏘는 사운드 들려요 집에서 잘 쏜다 그 집 자리가 좋은데 그 집이랑 여기 둘 다 먹고 있는 것도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어 보급 아앙 아앙 상예사용 으헤헤헤 싸보시지 소음기 뭔 소리지 저게 어 보급 여기 떨어지는데 아니 우리 바로 앞에 보급 떨어지는데 눈쟁임 있던 돌 붙었어 하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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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엄프 같은데 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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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아직 있는데 이제 또 쏜다 네네 그 바위 위쪽에 제발 붙지마 붙었다 아 집에서 계속 쏜 나 안 나오는 각도야 저거 위에 있는 애 일단 코아님 쪽으로 붙을게요 응 집 나와야 되는데 계속 쏴 더 지원 갈까요 거기 아니요 그냥 1대3 한번 해볼게요 어 뛴다 집 뛴다 집 뛴다 한 대 제가 각 펼칠게요 잡으러 가면 저 앞에 능선로 한 대 맞췄으니까 피쳐야 될거에요 아 저 일이 있구나 집 다 잡았어요 아 오케이 저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싸운다 백마 파이팅 끝났어요 끝났어요 집 끝 끝 나이스 백마 내 쪽이다 병의장 뛴다 1평 집 뛴다 1평 집 뛴다 1평 집 뛴다 2평 집 이거 왜 지려 저거 안 잡기였는데 이게 계속 막고 있긴 한데 어 죽었다 개죽임 응 요기 오또파이 타러 나 이거 타이어 터지면 못 가긴 하는데 근데 능선쪽이 나무 말하는거에요? 능선.. 능선 밑에 주황핑 살짝 왼쪽에 가봅장 내 쪽으로 오는데? 내 쪽에서 가봅 보인다 보인다 연막 안에 한명 그리고 돌 쪽에 한명 돌 쪽에 아직도 쏘네 저기서 장기님 장기장 응 아파요 쟤들 오기 힘들땐데 쟤들 오기 힘듦 쟤들 오기 엄청 힘듦 아 뭐야 저기도 있네? 아 나 양강이네 와아 왜 이리? 와 와 넌 올 수 없다 후허헤헤 자기장 안에 있어요 자기장 안에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아사구요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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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은 스쿼터 죽었다 개꿀 나무 뒤에 저기 320도 있어 320 형 뒤 형 뒤 뭐지 같이 아니 저것도 있어 근데 저 나무 지금 양강 아닌가? 나무 한대 두세 나이스 320 320 320 5명 남았더라 오케이 5명 남았는데 연막 커팅 차 소리 차 탔다 쏜다 브로 돌았어요 차 쪽으로 제가 커버 갈게요 차 한 명이었어요 네 저 이거 보다가 뛸게요 저거 발매 뛸 송이 없다 송이 싸우니 나 달려가야겠다 저기 하나 뛰나? 달리나? 쟤? 안돼 차 다시 탔어요 차 쪽에 한 명 더 사람 한 명 더 어 왜 안 죽어 저거 싫어요? 아니 아니 미친 마우스 두 번 눌렸어 안돼 나도 뛰어야돼 친구들 올라가면서 왜 안 싸우지? 위에 없는데 밑에 일단 두 명 어 돈다 왼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한 명 돈다 왼쪽으로 한 명 돈다 250 250 250 아 확인 Y자 나무 X2 2개 2개 UAG 쪽에 두 명 Y자 도와줄게요 UAG 쪽 돌에 한 명씩 Y자 뒤에 한 명 피쳐온다 Y자 뒤에 알 수 있어요? Y자 기절 돌 뒤 두 명 나머지 아 한 명 더 있는데 어디 있지 한 명? 그러니까 UAG 돌 뒤에 한 명씩 있거든요 쟤님 뒤 한번 봐 보실래요? 뒤? 뒤에서 막 소리 났었는데 나 뒤에 한 번 돌고 올게요 저 자기장 라인 쪽으로 같이 도운 중 UAG 왼쪽 돌에 하나 보이긴 하구요 UAG 왼쪽 돌에 하나 보이긴 하구요 UAG 왼쪽 돌 아 내 앞에 자기장 끝에 하나 있어 아 저기 자기장 끝에 있네 아 저기 다 있네 쏘리 운생이 그냥 이거 자기장 먹고 잡았어요 돌 두 명 라스트 어 연막 라스트 나 이제 던질게 연막 밖에 없는데 저 수리차 하나 연막 두개 UAG 탔다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한 명 기절 UAG 쪽 한 명 아 살리러 간다 왔다 이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쟤쟤 오 저 앞에 한 명 한 명 봤죠 저 보이죠 저 앞에 한 명 한 명 뛰자 무기 들고 있다 저놈 잡자 저놈 잡자 쟤도 누구 봤네 누구 보고 쫓아간다 쟤도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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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좋다 봤죠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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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이거 패치 됐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패치했네 오 오 오 이거 패치했네 땅바닥에 안 있어도 자기 배낭만큼 먹어지네 이제 오 갓 패치했어 언제였어 이거 뭐야 이거 패치 노트에 없었는데 야 언제 아니 아니 이런 거를 아니 이런 게 진짜 갓 패치인데 이런 거를 안 적어놨다고? 오 깜짝이야 아 여기 있었네 아 아 얘 쫓았구나 아 얘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하기 전에 쐈으면 잡았을텐데 내가 정해졌구나 아 아까 왜 아까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